안선희 사장님이 저의 아내 안선희 사장님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재롱잔치에 나가서 뭔가 잘했을 때 그런 부모의 모습처럼 정말 마음이 좀 뿌듯하고 한편으로 정말 대견하다는 준비 과정이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이 찾아오면 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사업 비전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되게 쌀쌀하잖아요. 이불을 덮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벌써 그렇게 쌀쌀한 그런 계절이 벗기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31일 연말이 오겠죠. 연말이 올 때 어떤 생각들이 드실까요? 저는 여지껏 살아보면서 항상 연말이 되면 항상 후회가 많이 남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워낙 뭔가 새해 시작되면 목표지향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마음 먹다가 연말이 되면 또 못하고 넘어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시절을 보냈었는데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커지는 통장이 하나 생겼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통장이 갖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살아온 계적이에요. 저는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32살 때 TV 제조 업체 대표로 해서 TV 제조를 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교육사업을 했을 때 비영지 사단법인을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사단법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했을 때 이사장의 신분으로 시상을 하고 그랬던 사진 아래는 경상교육청에서 저희 회사의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이 교육청에서 채택을 해서 했던 협약식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은 현재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드론 교육원의 모습입니다. 그렇듯 저는 29살 때부터 창업을 시작으로 해서 제조업 그리고 유통업 그리고 교육사업 현재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사업가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50대 이후에는 좀 은퇴를 좀 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자유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자유에 대한 의미는 안 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은 저는 더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동안 열심히 열심히 살았는데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은퇴, 내가 계획했던 자유는 언제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제자리 걸음일까라는 생각에 여기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가고 있는 이분처럼 제가 살았던 그런 삶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언젠가는 이 짐을 내려놓고 헐헐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그런 시기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20년을 살았더니 저에게는 이런 삶의 계적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좋아하세요. 이 사진들을. 사실은 그때는 몰랐었어요. 20년 동안 가장으로 산다는 거 40대 아저씨로 산다는 거 또는 사업가로 산다는 게 제가 살았던 세상에서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항상 술에 쩌들어 있었겠죠. 그리고 스트레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항상 몸에 누적되다 보니 축적되다 보니 이건 살찐 게 아니에요. 축적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떡뚝뚝거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죠. 좀 전에 강의했던 우리 안서희 사장님 말씀대로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아내의 건강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요. 86kg였던 그런 몸무게를 갖고 있었는데 한 4주 정도 5주 정도 만에 한 10kg 정도 이상이 확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제 몸이 저에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이제는 정말 살 것 같다. 이제 제발 좀 그만 먹어라. 이런 소리를 들어서 아 정말 이 클린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맨하테크 갖고 있는 제 품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연스럽게 MBA, 맨하테크 비즈니스 아카데미라는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를 했고 그리고 그때 만났던 책이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예전에 사실은 신간들을 뭔가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제 베스트셀러들은 계속적으로 보기는 봤는데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 쓴 로버트 교육사키라는 그분이 쓴 책을 예전에도 본 적이 있었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었거든요. 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놓치고 갔던 제 사업에서 빠졌던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주의를 둘러보라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도 최저생활 수준을 간신히 넘는 삶을 살며 불만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붙어져. 아까 봤던 그 사진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그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아주 이 모습을 보면 되게 약올리는 모습 같아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국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어떻게 만든단 말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문구가 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당신의 인생과 운명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 싶다면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당신이 설계한 인생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실제로 제가 사업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짐을 꾸려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좌측의 현금 흐름의 사분면의 내용을 보면 그 세로축, 두꺼운 세로축을 중심으로 좌측 영역은 직장인과 전문직, 자영업자의 영역이고요. 우측은 사업가와 투자가의 영역이라고 해요. 이렇게 평면으로 봤을 때는 4개의 사분면이 모두 다 동일한 분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판도가 다릅니다. 좌측 측면이었던 직장인과 전문직, 자영업 영역은 5%에 해당하는 현금만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사업가와 투자가 영역에는 95%의 현금이 여기에 흐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좌측 영역에는 95%의 사람들이 5%의 현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측면으던 B와 I 사분면은 단 5%의 사람들만이 이곳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사업가니까 B 영역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B 사분면의 특징은 진정한 B 사분면 사람은 자신이 사업체를 떠나도 여전히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희 회사는 제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모든 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고 월화수목, 금금금 계속 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결국은 저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B 사분면이 아니라 S 사분면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알 수 있었죠. 결국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B 사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람을 사랑할 수 밖에 없었던 이런 내용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도전하는 목적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너 진짜 돈에 미쳤구나 그런 것까지 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아요. 또 여러 비즈니스 기술을 습득하고 금융진흥을 높여 진정한 부를 구축하는 게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도 최종 목적은 아니다. 부를 구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다. 대부분 삶에 있어서 빠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현실의 무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살았었는데요. 실제로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 살고 있었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제가 알게 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별한 게 아니죠. 새로운 뭔가 신종 사기 같은 절대 아니고요. 결국은 유통의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어요. 보통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면 총판, 도매점, 소매점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보통 유통의 프로세스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중간에 파란색으로 빡쳐있는 부분이 이런 과거의 형태로 바뀌거나 아니면 대형마트로 바뀌거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이 바뀌더라도 결국은 이 프로세스에서는 바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겁니다. 결국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직접 제품이 공급되는 과거였다면 사실은 이 유통의 구조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유통의 구조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 유통의 주체,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의 주체 유통의 주체라는 결국 물건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결국 이 제품이나 이 서비스를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는 소비자, 즉 사업가 다른 말로 회원이 이 유통의 주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수익은 그럼 언제 나오느냐 말씀드렸듯이 제품을 먼저 소비한 사람들이 진짜 입소문을 통해서 나의 지인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죠. 그러면 그 정보를 받은 소비자는 그것을 나한테 도움이 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제품 체험을, 제품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 회사는 이 구매, 이 매출이 어느 분으로부터 소개되었는지를 체크를 하고 이 정보를 준 분에게 커미션을 주는 형태대로 진행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결국 제품을 판매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결국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 도대체 얼마를 벌겠어? 그 정보가, 개인들이 전하는 정보가 얼마나 돈이 될까?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거나 또는 저평가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음 차트를 준비를 했어요. 2012년도 자료이긴 합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인 월드비니스지에서 이런 발표를 해요. 최근 6년 동안에 미국 50만 명의 100만 장자를 분류를 했는데 3위는 우리가 알다시피 금융 주식 종사자 돈을 만지는 분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죠. 그리고 2위는 부동산 관계자, 전통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분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위가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라고 발표를 합니다. 실제로 유통이 변화하고 있고 그 유통의 크기라든가 규모는 작은 게 아니라 메가 트렌드급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엊그저께 제가 조사한 자료인데요. 현재 지금 한국 직접 판매 시장 규모가 세계 2위로 성장을 했다고 해요. 기존에는 아마 5위, 6위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제 느낌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 인터넷망, 네트워크 망이 정확히 깔려 있었던 대한민국이 현재 지금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매출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일조한 건 우리 GL그룹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것도 2011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78%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결국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종사하는 회원 수는 730만 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쉽게 보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앞으로는 현대를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쯤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의 한상림 교수가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2017년에 다단계 판매 산업 매출액이 5조 3천억의 매출액이 나왔는데 실제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3배에 해당하는 15조 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분도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라든지 이 산업을 양성화하겠다는 얘기를 발표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해야 되나 생각하게 될 텐데요. 서점에 나와 있는 여러 책들에서 나와 있는 5가지 회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의 안정성 회사의 안정성에서는 우리 메나테크 메나테크는 현재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서 한 번도 퇴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M5M이라는 사회적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뭔가 이런 기부라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형태의 회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건 안정적이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정기준 중에는 아이템 메나테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은 글리코 영양소라고 비타민, 미네랄처럼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현대 음식에서는 섭취하기가 어렵게 됐던 그 영양소 결국 전 세계에서 이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까지는 메나테크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전 세계 143개의 특허를 갖고 있고요. 온리원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죠. 합리적 보상 플랜입니다. 미국 직접 판매협회에서 합리적으로 보상 플랜을 짰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석세스 워드상을 받은 이력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검증된 시스템, 쉬운 복제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GL그룹은 아시다시피 전체 메나테크에서 7개 중에 하나의 그룹인데 시작한 지 한 6년 만에 PD 8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80명 6년 만에 약 한 이만큼 엄청난 성장을 이뤘던 이런 이룰 수 있는 기본 이유는 쉽게 보면 검증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이 글리코 영양소 메나테크에겐 더할 수 없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면역력이 화두가 되는 시기로 진입을 했다.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 시장에서 이 글리코 시장으로 시장은 빠르게 변화할 거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 이런 다섯 가지의 이유에 합당한 메나테크가 결국 선택해야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돈을 만들지 어떻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통장을 만들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내가 먼저 제품을 체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제품을 추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쓰고 있는 건강식품 또는 화장품, 커피나 차, 세제용품, 바디용품 등 기존에 썼던 제품을 더 좋은 제품인 메나테크 제품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우선 속는 셈치고 먼저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바꿔보면 진작에 이걸 쓸 걸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사업을 하는 제 입장이 아니라 이걸 써본 분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몰라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를 할 건데요. 대부분 수도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제품들에 쓰는 소비하는 소비가 월 3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로 소비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을 바꿔보는 겁니다. 내가 그냥 소비자만 했으면 그냥 바꾸면 끝날 텐데 내가 이걸로 말씀드렸듯이 자산을 구축할 거고 미국 사례처럼 100만장자에 진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결국 회사는 어떤지, 제품은 어떤지, 보상 플랜은 어떤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육과정을, 이 과정들을 모두 알려주는 MBA 과정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배우면 내가 누구에게 확신이 전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25만원 정도만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가족, 이웃, 모임, 친구들한테 자연스럽게 너도 한번 브랜드를 바꿔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나로부터 총 100만원 정도는